전기 절약의 기본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1. 절전 멀티탭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꼭 꺼주세요 2.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꼭 뽑아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면 연간 360kW의 전기 절약과 150kW의 CO2 저감 연 36,000원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로 전기비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켜보세요 내일을 잇는 작은 시선 클린 서구